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열한번째 패턴 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명사와 대명사 구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사 중에서도 두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뭐냐면 첫번째는 원입니다 원 그리고 두번째는 서치를 살펴볼 거에요 자 먼저 우리가 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이 원을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원을 공부할 때는 대명사 잇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잇은 언제 쓸까요 잇은 잇은 얘는 언제 쓰냐면 얘는 앞에서 말한 것과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 그쵸 동일한 것을 말할 때 잇을 씁니다 자 근데 원은 언제 쓸까요 원 얘는요 앞에서 말한 것 그쵸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말한 것에 대한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것이에요 종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앞에서 말한 거랑 다른 건데 뭐만 같은 거다 종류만 같은 거에요 종류만 이해되셨죠 제가 연습문제를 하나만 드릴게요 어 요 연습문제를 풀면 원과 이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자 해비우가 어 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차를 가지고 있어 물어본 거에요 그쵸 예 차를 하나 가지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그래 예스 아이 해부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음에 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시 맞을까요 뭐가 맞죠 예 조금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세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당연히 여기에서 원이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질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비우 가라 카드 차 있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 사이 해부 다음에 이시라고 대답한다면 이 이슨 앞에서 말했던 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너 차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어 나 그것 있어 근데 이게 이걸 가리키는 게 말이 안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해비우 갓 어 칼 너 자동차 있어 라고 말아 봐 물어봤을 때 어이 어카와 종류와 같은 어떤 다른 차가 있다라고 말하는 원을 써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을 공부하시려면 이시랑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치 에요 서치 우리 서치는 요 일단 얘도 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봤습니다 앞에서 나 말한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앞에서 이 말한 내용이 말한 내용이 내용이 명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장일 수도 있어요 문장 전체 그리고 심지어는 형용사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너무 대명사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도 그냥 앞서 말한 내용을 어 이 받는다 앞서 말한 내용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많이 쓰이냐면 이 엘즈 서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엘즈 서치 형태 해석할 때는 그러한 것으로 써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구요 아 물론 이 그러한 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이 겠죠 예 앞에서 말한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명사 바로 뒤에 명사 바로 뒤에 이렇게 엘즈 서치가 쓰일 때는요 그쵸 그럴때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예문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money as such doesn't matter much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예 doesn't matter much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as such 는 그러한 것으로 써가 아니라 자 이때는요 in itself 랑 같습니다 in itself 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쵸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정도로 하고 우리가 바로 이제 기본적인 문장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as such 가 나오죠 일단 좀 해석을 해보면 자 he is a child 에요 자 그는 어린이죠 예 그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must be treated죠 대우 받아야 한다 다루어 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as such 가 나왔죠 이때 이 서치가 뭘 받는 거예요 예 바로 앞에 있는 그가 i 라는 그 사실 전체를 받는 거죠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는 i 이고 그가 i 라는 사실로써 예 대우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도 보시면 i have lost my cell phone 이에요 내가 나의 셀폰 핸드폰이죠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i must buy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원이라고 돼 있죠 원 여러분 원은 뭐였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종류라 그랬죠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종류만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 사야 되는데 만약에 이슬 써버리게 되면은 이거 뭐 이거는 뭐예요 잃어버린 내 핸드폰을 산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다시 사겠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이슬 쓰게 되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이라는 종류의 것 근데 다른 거죠 그거를 하나 이제 사야 한다 at once 즉시 그 다음에 3번에 she is not happy 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죠 예 단지 she seems search 에요 자 이때 이 search 는 뭘 받는 걸까요 search 는 뭘 받을까요 자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쵸 왜 그런데 아쉬워 그녀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녀는 그녀는 어떤 것처럼 보여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기에서 이 search 는 뭘 받는 거에요 형용사인 해피를 받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녀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녀가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되셨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search 가 이렇게 명사 대명사 인데도 이렇게 형용사를 받을 때도 있다 문장 전체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she suspected 죠 예 의심하다 죠 자 뭘 의심했습니까 he was going to steal her link 자 그가 그녀의 링 반지를 훔쳐 훔칠 거라는 거 그쵸 훔칠 훔쳤을 거라는 것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search 죠 이때 search 는 뭘 받는 걸까요 바로 앞 문장을 받는 거죠 그가 그녀의 반지를 훔치는 거 그거 얘기한 거죠 그것이 뭐가 아니었다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녀의 반지를 훔칠 거라고 그렇게 의심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 훔칠 그녀의 반지를 훔칠 거라는 것이 누구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때 이 search 도 앞에 있는 이 문장 그쵸 요 내용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그 직업인데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as search 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제가 예 전치사 인과 itself 와 같다고 그랬죠 예 뭐죠 이게 바로 예 뭐 본질적으로 그쵸 그 자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일은 그 자체로 does not appeal to me 자 어필 투 하게 되면은 뭐뭇에 호소하다죠 뭐뭇에 호소하다 그쵸 예 또는 이게 누구 누구에게 매력적이다는 뜻도 있어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자체로 나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즉 나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i haven't a pen 나는 펜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쵸 예 자 will you lend me one 그쵸 나에게 다른 종류의 펜 그쵸 예 펜이라는 종류는 같죠 근데 다른 거죠 예 그것을 나에게 하나 빌려줄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또 7번 문자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더 버스 워즈 클라우디드 이에요 클라우디드는 뭡니까 이게 붐비는 이죠 붐비는 붐비는 자 버스가 붐볐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투 캐치 잡기로 뭘 잡아요 나중에 오는 종류가 같은 거죠 버스죠 그쵸 예 그래서 어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놓친 버스는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잇을 쓰면 안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 놓친 버스와 같은 종류긴 한데 다른 버스를 말할 때는 원입니다 원 그래서 이 나중에 오는 버스를 잡기로 결심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디스 dvd죠 야 자 이 dvd가 more interesting 이에요 더 흥미롭대요 뭐보다 더 원 자 원이네요 이것도 dvd죠 그런데 다른 dvd죠 종류는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dvd 보다 더 흥미롭대요 근데 그 dvd 는 뭡니까 i lent to you the other day the other day는 전날이죠 전날 전날에 내가 너에게 빌려줬던 다른 dvd 보다 더 재미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the children who do best 해요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들이죠 어디에서 바로 examination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들이 그쵸 이게 주어고 동사 a not always 언제나 뭐가 아니다 가장 클리버리스트 니까 가장 똑똑한 이죠 가장 똑똑한 애들이 아니었다 이때 이 원스도 칠드런을 받는 건데 요거랑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류만 같죠 어린이는 종류만 같은 그런 칠드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들이 언제나 가장 현명한 애들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긴 문장과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확인해 볼게요 자 영국에서죠 영국에서 a retired headmaster retired는 뭡니까 은퇴한이죠 은퇴한 그리고 headmaster는 교장입니다 교장 자 영국에서 은퇴한 교장이 대우를 받는 거죠 수동태죠 bpp 뭘로요 존경과 그리고 감사로 대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은 여기서 그러한 것은 뭐예요 이것도 안문장 전체를 받겠죠 암내용을 바로 은퇴한 교장이 어떻게 되는 거 에 바로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대우를 받는다 라는 그러한 것이 자 그것이 어떻다 어 is not the case in korea 야 한국에서는 어 그러한 실정이 아니다 그쵸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있은 가주어 고 이때 대시 진주어가 되겠죠 그쵸 자 어 래멘터브 하게 되면 이거는 한탄스러운 이죠 한탄스러운 한탄스러운 자 뭐가 한탄스러운 겁니까 그가 그는 누구예요 바로 교장이 되겠죠 은퇴한 교장이 쓴다는 거죠 뭐를요 나머지 그의 삶의 나머지를 쓰는데 뭐 하면서 써요 에 니글렉티드 줘 니글렉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고 경시하는 거죠 근데 과거 문사니까 무시받으며 가 되겠죠 무시받으며 그쵸 또는 경시 당하며 경시 당하며 무시받으며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무시받고 경시 당하면서 그의 인생의 나머지를 쓰는 것이 너무 한탄스럽다 슬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은 분사고문 이네요 괄호 묶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 익세스 하게 되면은 이게 지나치게 라는 표현이에요 지나치게 자 지나치게 인덜 지드 인이죠 인덜 지드 인 하면 뭐뭇에 탑닉 된거죠 에 자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ing 로 시작하거나 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거나 형용사로 시작을 하고 컴마 찍은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얘가 지금 분사고문 이거든요 얘를 그냥 묶어서 주어를 수식해 주듯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주어는 리딩이죠 자 그래서 지나치게 인덜 지드 인 탑닉 된이죠 지나치게 탑닉 된 독서는 그쵸 이게 주어져 뭐가 됐습니까 예 바로 어 마이스 에요 마이스는 악이죠 악 또는 악덕이죠 자 지나치게 탑닉 된 독서가 이거가 미덕이 아니라 악 이래요 자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책 많이 읽으면은 되게 좋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 마이스에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바이스입니까 설명을 해주죠 대쉬 다음에 바로 all the more all the more은 이건 더욱 더 라고 보시면 돼요 더욱 더 더욱 더 dangerous 위험한 그런 악 이래요 자 for죠 이유의 for죠 뭐 때문에 not being recognized죠 바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죠 자 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as such 그러한 것으로써 여기서 그러하는 뭘 받는 거예요 바로 독서가 악 이라는 거죠 악 즉 악으로써 즉 vice를 받는 거죠 악으로써 간주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한 그러한 악 이래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과도하게 책 읽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또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we are always in danger에요 자 우리는 위험에 있죠 위험 자 그런데 콤마 콤마 보이십니까 여러분 콤마 콤마 항상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자 콤마 콤마를 괄호로 묶어보니까 전체사 in이 나오고 ing가 나오죠 여러분 in ing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뭐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 함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뭐 하면서 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뭐 함에 있어서에요 클링투가 뭡니까 클링투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자 클링투는 이게 뭐뭇을 고수하다에요 뭐뭇을 고수하다 뭐랑 같은 뜻입니까 이게 홀드온투 아시죠 홀드온투 뭔가를 굳게 붙잡고 고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스틱투가 있죠 어딘가에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또 어드 히얼투가 있죠 어드 히얼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면 클리브투가 있습니다 클리브투 요거는 다 이렇게 클링투와 마찬가지로 전체사 툴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드리면은 얘는 전체사가 좀 달라 어바이드 바이입니다 바이 어바이드 바이 그렇죠 얘는 전체사 바이를 쓴다는 거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게 다 뭐뭇을 고수하다에요 자 뭐를 고수함에 있어서 오래된 전통을 고수함에 있어서 자 또는 자 이 5월이 뭐랑 뭐를 지금 연결해 줍니까 네 이 클링이라는 ing 구문이죠 다 인에 걸리는 거에요 이렇게 자 해석을 하면은 오래된 전통을 고수함에 있어서 또는 고수할 때 그리고 To reestablish 원이에요 이때 원은 뭘 봤죠 바로 전통이죠 앞에 말했던 전통을 재건 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되셨습니까 네 자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거나 또는 아 그 전통을 이 리 이 스타블리지 바로 이 재건하는 거죠 재건 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하고 이제 오브가 오는데 이 오브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바로 이 데인저에 연결됩니다 데인저에 자 그래서 혼동하는 위험에 빠지는 거죠 자 뭘 혼동합니까 더 바이탈 and the unessential 인데 여러분 컴퓨즈는 뒤에 목적어만 올 경우에는 혼동시키다 인데 뒤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컴퓨즈 다음에 컴퓨즈 다음에 A&B가 나오게 되면 A와 B를 혼동하다 에요 A와 B를 혼동하다 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혼동하는 위험이에요 더 바이탈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unessential 이거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혼동할 위험에 있고 그리고 진짜인 것 그리고 더 sentimental 감상적인 것이죠 이 감상적인 것과 진짜 또는 실제인 것을 혼동하는 위험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함에 있어서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거나 또는 전통을 재건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혼동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투부정사 주어죠 네 To write 쓰는 거죠 또는 심지어 말하는 거죠 뭐를 영어를요 이게 주어예요 영어를 쓰거나 심지어 말하는 것은 자 자 not a but be 보이십니까 네 not a but be에요 자 뭐가 아니라 뭐다 science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science가 과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science가 학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리고 an art인데 art는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그냥 술입니다 술 자 그래서 영어를 쓰거나 심지어 영어를 말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머리에만 집어넣죠 예 정보만 머리에 집어넣는게 학문인데 그런데 이 art는 기술이죠 기술 영어가요 여러분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따듯이 그렇죠 뭔가 이런 용접 기술 배우듯이 연마해야 돼요 그냥 지식 머리에 그 지적인 정보만 넣는다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영어 공부할 때 여기 리딩스킬 이라고 하죠 리딩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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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핑스킬 ropol고 스킬 스킬은요 어디에 지적인 정보에 플러스 되어서 exploit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스킬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술처럼 연마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걸 al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여라 있습니다 No Reliable Rules, 어떤 믿을 만한 규칙도 없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단지 일반적인 원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동격으로서 이렇게 대절이 두 개가 나열되고 있어요 동격입니다 이 프린시플의 동격 어떤 일반적인 원리입니까? 바로 구체적인 단어들이 더 낫다는 거죠 뭐보다? Obstract ones, 이때 ones가 바로 단어들을 받는 거죠 추상적인 단어들보다 더 낫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일반적인 원리예요? 가장 짧은 방식이 뭐에 대한? Of saying anything, 무언가를 말하는 것에 대한 가장 짧은 방식이 어떻다? Is always the best, 바로 최고다 라는 일반적인 원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 요정도로 오늘은 하겠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 구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구문은 정말 영어 실력에 직결되는 거고 이것이 독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처럼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리고 또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 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또 따라서 말도 해보고 또 필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연마하는 그러한 시간을 거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아트가 됩니다 우리의 기술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